이외에 장군까지 가기 때문에 매혹하고 빨아드시거나 아 나 매물 못 키는구나 아 큰일났네? 가야겠다 그냥 야 너무 불편하다 이거 1인증도 안 돼 심지어? 뭐 이러냐? 야 너무 쓰레기인데? 피의물력도 올라요?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야? 뱀파이 군주? 생긴 것도 그렇고? 변신인데 그래도 좀 강하게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편리하게라도 만들어주던가 하지 데빌 메이크라인 악마 변신처럼 순간적으로 세지는 거 같다고 맞다 어 진짜 이게 세긴 하다 공이 이쪽도 못 쓰네 나 아직도 안 올라가? 하이씨 종류별로 잡아야 올라가나? 그렇긴 한데 느끼보다 좀 느리네요 기술이 있긴 한데 그래도 느리네 으흠흠흠흠흠 안녕? 어 강도단이야? 야 잘됐다 야 어이 어이 여기 세냐? 어 나보다 훨씬 잠시만 데미지가 안 뜨죠 이거? 데미지가 안 뜨거든요?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이거? 데미지가 뜨는 모든 모드를 깔아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안 떠서 까먹고 있었네? 됐다 능력치 상승 찍어주고 낮에는 약해지네 확실히 상승을 찍어도 약하네 네 어 데미지 가까이서 보니까 아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너무 낮은데? 아 37 아 모르겠다 이거 많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37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평타 한방에 45가 더기 때문에 저 뭐냐? 아 맵 아 사슴이구나 아 조금 남았다 레드워터 얘가 흡혈기 퀘스트였구나 나 옴 웃어서 말도 못 붙이는 것 봐 아 세레나인 줄 알았네 가죠 아 키가 너무 크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휴 아 어휴 오셨네 장군님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번 캐스트 목적이 뭐였다 성배 채우는 거였나? 절로 가는 건데 내가 하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여기 길이 있나? 있네 내가 어떻게 가는 거야 경호 하나만 줘 어 얘도 뱀파이어인가? 그래? 어 강력한 피를 추가하여 가라내게 가야 된다 다 죽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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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아 데미지 되게 세네 169네 되게 세네 좋아 장군님은 다 안된다 그랬대 역시 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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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네 시체 일으키기 뱀파이어 씨 시체 일으키기 있네? 아휴 뭐 그냥 스킬이잖아 일어났을 때 스킬이 다르구나 앉아야지 변신이 불려! 아아 그 켜 아 마땅히 없는데 레메인 내가 거기 누우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래 아 이렇게? 일로도 갈 수 있나? 갈 수 있네 아 이렇게? 드로커가 있어 왜 여기? 어 길이 있는데? 아니 또 막지마 제발 부탁이야 아아 쇼컷이구나 나오는데 일로 가자 기족은 뭐야 기족이 있어 여기에? 쓰레기 똥통 아냐? 아 뭐야 어떻게 잠깐만요 마법에서 능력 쪽에 폐기 유역이 있는데 이걸로 확인해보죠 어떻게 빨아먹지? 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빨아먹는 거야? 수치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거 다른 건가? 아 시체야? 아 뭐냐 가자 야 이거 귀찮네 그럼 파밍은 포기하고 군주로 다 잡아먹죠 어차피 카리스 장군이 다 막아줄 테니까 엔간한 거는 날아 1인칭 안 되는 게 너무 싫어 야 박버스 깨는구나 아아 반지럽잖아 아아 장군 내 거를 먹으면 어떡하냐 아무 일도 아니 점프 상태로 이동된다 좋지 이건 뭐야 아 잠잔나무소 여기 있어? 자 하나 더 올릴 수 있죠 여기 감지고 액티븐데 나는 이거를 찍고 싶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일단 찍자 이거 목 졸라서 뭐 날려버립니다 이런건데 자 소나기 이거네 이거를 이걸로 하자 끌고 오는 거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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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괜찮냐? 너무 당하는구나 이거에 아 이렇게 던진 다음에 때리고 야 어이 그럼 어떡하냐 내가 잡아야지 앉으면 부족 근접이고 레버 당기고 넘어가려면 나는 그러면 아이씨 당겨야 가네 레버 정도는 당기면 안돼 흡혈기 상태로? 대체 흡혈기 상태로 레버도 못 당겨? 당길 수 있군요 몰랐습니다 자 가볼까? 으음 척 아이씨 아이씨 아 껴어 아 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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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지금 빨아먹어 어딨어 빨아먹어 불러 던지고 빨고 쪽 쪽 해굴도 빨아먹을 수 있나? 쪽 쪽은 안되구요 피읍은 되나보네 신기하네 피가 없는데 흡혈 폭탄 같은거네 쟤 그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여기야? 여기서 온거같은 기억이 드는데 길 하나도 모르겠네 어허어 으음 강력한 흡혈기 피를 모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강력한 흡혈기가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아 강력한 흡혈기가 어딨는거야 설마 저기 아니죠? 어이 여긴가? 여긴가? 여기네 아 날아다니까 너무 시야가 안좋아 1인칭이 안되는게 너무 크다 흠 여기 이제 흡혈기 나온다 좋아 좋아 장군님 너무 쎄 빠라빠라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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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바로 그렇게 앞에서 나올 줄 몰랐지 아유 아유 나와 나와 댕댕이로 다 나와 오늘 횡포를 푼다 이거 벽도 뚫을 수 있나? 두네요? 박쥐가 벽도 못 뚫을 거야 어디로 가야 되나? 절로 가야되나? 아 이렇게 뭘 귀찮게 해놨어 그냥 가게 하지 자 가자 드로그 나올 것 같은데? 드로그 아까 입구에서 드로그가 누워있었으니까 분명 드로그가 있을텐데 없나보다 언데도 흡평기들이랑 드로그랑 사이 안좋잖아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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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다 근데 진짜 뱀퍼웨그 문제 데미지는 딜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염구 한 3배 되는데? 염구 퍽을 찍어도 3배가 되는데? 퍽을 받는건가? 정형을? 이거 세네 어 막 늑대인간처럼 방어력이 엄청 낮아서 걔는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죠 날려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무한으로 때리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방어력도 높고 편하게 할 수 있네 왔다갔다하면 쏘면 되고 속도도 약간 빠르구요 이런 것도 아유 기억난다 씨 굉장히 고통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 나이도 상승모드 적용돼서 엄청 셌거든요 이 보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드 밸런스 나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만합니다 베나루스 맞어 루스였어 어 짱쌤 이지 이제 뭐하면 됨 베나루스 루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? 해보자 그래도 아 있네 아니 아니 이거 아닌가? 뭐 없어? 아 상자있다 금반지 추위 소환 아 쓰레기 맛있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우리 장군님 없네 이제 필요 없기도 한데 워낙 군중가 세서 아 이제 나오겠다 슬슬 준비하자 준비하자 채우면은 나올거야 그치? 아.. 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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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세 군주 졸라세 군주 졸라세? 말도 안 되겠어 이거 짱짱맨이야 어디 성배를 채워라 어.. 내리고 형태 변환 체력이 275가 올라가는구나 체력이 275가 올라가는구나 나는 클릭만 했는데 알아서 채웠다 그러네요 얘네 시체 좀 아깝다 아니 근데 별로 안 셌지? 가자 그냥 우리 장군님이 있는데 뭐하러 저런 더러운 시체를 탐내 언든 시체를 뱀파이어 군주 상태인 하콘도 별로 안 셌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네요 비력은 더 약하고 장군님이 너무 쎄 지금 장군님이 너무 쎄 지금 저런 자동물이었네 자 가죠 크.. 군주 진짜 세다 나는 터지는 것까진 기억이 났거든요 보.. 보기도 했고 데미지 해봤자 뭐 염구보다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염구 3배나 될 줄 몰랐네 아이고 지구력은 안 찼지만 마법 채울 수가 있죠 뭐.. 매직가 차는구나 몰키아성 어.. 뱀파이어 힘이 증가한다 유혹이 추가됨 나 지금 이 장비가 뭐 좀 버리긴 아깝고 팔기도 싫은 사슬망하고 아 이런거 죽긴 너무 아까워 장군님한테 저건 과해 장군님은 저런거를 받아 먹을만한 놈이 아니야 으흐흐흥 음 어디에 가라 셀프와 살라니아를 만나다 보구만 내가 둘러 죽였다 어 방글바 오솔도 둘 다 옥자를 했지만 음 그럼 걔들 둘 부하였구나 아 아휴 맨날 덩가도록 그냥 다 죽여버려서 몰랐는데 이런 내막이 있었네요 혈석의 선배 예언자 학군가 돼야 알아 아 너 여기 좋 대화 좀 할까?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아 아 태양을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제에게 가라 나 메인키 안 깨서 아직 블랙리치에 안 갔거든요 연설 들어야 되네 후다말씀 들어야 돼 아 르르르르르 들어가자 어 피해포션 먹자 피해포션 PPP 오오 오오 아 이렇게 얘도 이거 먹을 수 있어 내가? 나도 먹을래 나 맨날 이거 뭐냐? 아 맞다 나 뱀파이어 스킬 같은거 없나? 있으면 좀 알려줘 봐 아 스킬 스킬 스킬이요 코드 없는 놈이 지질 나고 스킬 없니? 에이씨 꺼져 봐 그따는 어 우리 마읍사 선생님 없어? 너? 빈갈모가 알려주나? 아니 아 됐으니까 저기 마법 좀 알려줘 아 너 얘기하고 있었냐? 쟤 왕 맞냐? 그 뱀파이어 마법 없어? 이게 내 권력이야 그리고 나는 뱀파이어 마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다면 핸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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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가 뭐야 이런 거 팔면 어떡해 나 양손목 있어? 목소리가 왜 그러냐? 기쁜 나쁜게 나방사진은 찾는 법 아니까? 그 뱀파이어 마법이 됐고 왈업을 알려줘 왈업을 왈업을 얘도 쉽습니다 말 어디 너가 알려줄래? 분명 왈업 알려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단계를 밟아야지 생기나? 가자 그럼 이게 뭐냐? 피 좀 먹을래 피 좀 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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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이죠 방법 아니까 굳이 가진 않겠습니다 너냐? 아이 씨 마음 알려주는 애가 아직 없네 나가서 자아 자아 몸 좀 움직여야지 계속 앉아있으니까 몸이 썩는 것 같아 자 이동 좀 해볼까 돈 주는 시간 제한 없는게 좋네 시간 제한이 있으면 좀 압박감이 있는데 뷔페에서 시간 제한 두고 먹는게 날아다닐 수 있어? 얘 물 이를 날아다녀? 개꿀이다 얘 물 걸어다니네? 걸어도 걸어다니네? 이랬구나 얘 야 수상보행이었어? 완전 혜자지 못간다 수상보행인지 진작에 알려주지 뱀파이어 이거 그간 그 수상보행을 위해서 고생했던거 다 소용없던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? 아 외비 안보여 근데 저거 뭐야 그냥 바위야? 아니 미친게 물 봤나? 가자 일로 수상보행 좋아요 뭐 없나? 내가 물 위를 걸으니까 나머지 물 위를 못 걷는단 말이죠? 알라라라라라라라 수상보행이 가능한 동료가 필요해 절로 웃기게 뛰네 점프 한번 하면은 날아다닌다 누구맘대로 이동은 괜찮네 또 기술은 점프를 하면은 나는구나 아아 아예 하늘 날아가봐 날아가봐 하늘까지 끝까지 에이 안심 뭐가 지금 나왔죠? 다 봤어요? 어어어 딱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봤어 딱 걸렸어 지금 길 좀 뚫어놔 고래가 지금 저기 있잖아 그래 이리와봐 내가 못가면 널 부르면 되지 이리온 오호야 얘 부를 수 있어? 던져 오야 꿀잼인데 자아 가 가자 고래 이제부터 내 노예다 좌아 좌아 무거워서 잘 안 날라간다 근데 오 이런 놈은 나쁘지 않구만 너 죽었냐 근데? 아 던지면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염구정로 들어가네 야 무력화 기술인줄 알았는데 어디 지구력이 차긴 차네 낮에도 허평이 군주가 되면은 군주님은 다르네 이건가? 뭐 없어? 터틀 나와봐 터틀 한번 해보고 싶어 터틀이지 솔직히 말해 아니네? 저게 터틀이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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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면 이거야 저거야 저게 더 크니까 터틀이지 솔직히 말해 아니네요 에이 실망이다 저거 터틀인가 보다 아야 어쩔 수 내가 진짜 터틀을 보는 수 밖에 없지 자 자 어딨어? 터틀! 어우 야 나 어디까지 가니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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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집합니다 기중한거기 때문에 놓치면 안돼요 물 아래로 들어가서 물이 이동할때는 흡평이가 낫네 내가 그만 놀고 너가 너가 모타가 아니라고? 진짜야? 진짜네? 진짜 얘가 거북이가 아니네? 섬이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립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2부에서 다른 게임을 해야되기 때문에 새로 산게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따끈따끈하게 사서 화면 설정 맞춘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!